오늘의 영상은요. 이 영상은요. 와, 대기로 가기네. 이건 이봐요? 어디서 갈아입어요? 헌저스틱. 갈아입고 올게? 응. 여기 세 분이랑. 근데 왜 세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? 네네, 세 분. 동시에? 아, 저희는 아니에요. 제만, 제만. 아, 한 명만? 네네, 맞아요. 아, 혹시 샤워하는 거예요? 네, 샤워. 아, 샤워하고 나오라고요. 나요? 골고루 나오는데. 머리도 까맣네. 샤워를 해야지? 땀이 말랐으니까. 팔 쐈어요. 네? 팔 쐈어요. 치기라고요? 칼? 아, 발달라고? 아, 이거 좀 미안하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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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주얼 라이더. 엘리. 어입이. 너무 시원하다. 아 왜 자꾸 뗀 척하면서 왜 뗀 척해. 엘리. 오, 시원해. 오우. 오우. 오우 예아. 야, 향기가 좋다, 이거 이런 거. 그래? 엘리. 아, 이게 기본적으로 너로 하면 딱 끼네. 앉자. 앉아 가면서 술 즉하면 딱 끼네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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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 이렇게 맨날 처음에 먹는데 야 근데 잠도 좀 안 돼 이거 좋아 나 무슨 마음이야 굿 굿 네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땀을 흘리셔갖고 멘토크림이 땀 따라서 내려가요 아니 땀 나는 게 죄야? 누가 죄래? 누가 람버링 문제를 지었나 싶은 거지 알겠어 시원해? 기분 좋아? 난 이런 대접 받는 거가 취향인가 봐 멘토크림 야 이 개새끼야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나 처음에 이거 참았잖아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이걸 리프팅하는 거 같아 제 개이기 때 세게 하신다 제 개? 좋아요 좋아 보고 있다 뭘? 내가 보고 있다래 야 나도 안해 아 이거 불안한데? 야 테라스 처음이다 DJ DJ 아 아 아 마사지 힘내, 힘내, 힘내요. 빼라고? 생존 영화였다. 이 타일이 지금 벌써 시선을... 어우, 너무 시원해, 근데. 좋아. 마사지보다 여기가 좀 더 하는 게 많아서. 마사지하는 것보다 여기 오겠다. 왜냐면 마사지도 해주고, 여기서는. 제일 좋았던 게 뭐예요? 아, 얼굴. 얼굴 만들어주는 거?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